0799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인베니어입니다. 인베니아, 은, 는 동사는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용 장비 개발 및 생산을 목적으로 2001년 1월 26일 설립되었음 동사는 LCD, OLED 등 장비를 개발,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종속회사인 아이디퍼이, 북경, 과무유한공사는 기계설비 및 설비부품, 수수료 대행하는 사업을 연위 주후 우수한 색 재현성과 넓은 시야각의 장점을 보유한 OLED 패널 생산을 위한 신규 투자를 진행할 예정.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1년 1월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용 장비 개발 및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계열사 ADP 시스템, 주, 을 2015년 흡수합병하였음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평판 반도체 OLED 장비 및 부품 제조, 판매와 서비스 사업을 연위하는 인베니아, 심천, 과무유한공사 등을 보유함 대시 White OLED TV 패널 제조용 양산 장비를 LG 디스플레이로부터 수주하여 세계 최초로 8세대 White OLED 장비를 양산 슬래시 공급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진 및 설비 투자 지연에 따른 패널 제조 장비의 공급 물량 감소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축소 대시 큰 폭의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적자 전환, 매가 계정 자산 처분이익 반영 등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에도 중국 패널 업체들의 OLED 투자 확대 및 LG 디스플레이의 OLED 사업 강화 등으로 외형 회복 일부 가능할 듯 2023년 8월 8일 기준, 장마감, 인베니어의 시가 총액은 33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인베니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511위입니다. 인베니어의 상장 주식 수는 2320만 주입니다. 인베니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인베니어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2.8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M-33.9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M-4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40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M-33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4배, 223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8번지억원, 93억원, 마이너스 12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8억원, 124억원, 마이너스 10억원입니다. 인베니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16번지 72%이고 유보율은 385.73%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3.98이며 전일 대비해서 6.73-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2.34이며 전일 대비해서 5.88-0.6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베니어의 2023년 8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29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71원보다 42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4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인베니어의 종가는 1429원이며 주가가 인베니어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베니어의 종가는 1429원이며 주가가 인베니어의 24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